지는 게 원래 맞는 거야. 이치에 맞아. 지는 게 원래 이치에 맞아. 그래 2 대 1은 이길 수가 없는 게 정상이라고. 정상적인 대가리 집항 범준에서 생각을 해보자. 리오가 안 죽어야 지긴다. 네. 오케이 좋아. 아드 있다, 데미가. 어우 저 새끼만 보면... 이번에 큐점 높게 잡힌... 야 근데 실버가 있네? 왜? 와 실버 디오 뭐야? 아니 내가 봤을 때 전 시즌에 좀... 한 번 쳐볼게. 내가 봤을 때 전 시즌에 좀 몇 판 안 한 거야. 아 디오 풀 3이잖아. 풀 4잖아. 디오 풀 4야 지금. 전 시즌 거라서 그래. 이번 시즌 풀 4야. 다 잘하는 새끼들 맞다니까. 미안해 하지마. 다 잘하는 새끼들 맞아. 하하. 아야야. 변수를 창출할 수 있겠어. 아니지. 아니 야야야. 여기 왜 터는 데 너. 저거. 저는 템련이라서요. 진짜 아야가 그따구로 알았으면. 그 하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말을 해버리고 싶어 팔찌 하나 내놓으세요 팔찌요 팔찌요 아 형님 팔찌 하나만요 진짜 팔찌 있어야 돼요 무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 리오 바이리오 어 여기 설었다고? 잠깐만요 참사 났어요 다 팔려있다 한국에서 말리면 끝장인데 만들긴 했는데 난 결과가 보여 난 그게 필요한게 아니야 씁쓸이끼야 저리 비켰 아 살짝 존댓 느낌도 들고 아 살짝 존댓 느낌도 들고 못이 못이 여기가 안 돼서 다행이네 저 골목길 안가도 돼요 전 가야돼요 전 가야돼요 아 오케이 확인 유리병만 좀 찾으면 되는데 유리병? 어 아 뭐갔다 정말 좋아요 어디로 압류하면 될까요? 저는 학교 풀템 학교 가면 풀템 강심이 있습니다 어때? 제법이지 않아? 다른 것도 학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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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갈게 네 윌리엄 하나 있어요 여기 둘인 듯 일단 내려요 어 내 옆인 듯 어 내 옆인 듯 어 풀템 뭐야 왜 그 템이 왜 저래 왜 이거 이기지 않냐 내가 이긴다 내가 이긴다 맥은 생각보다 아 근데 너 맥은 W를 너가 다 씹은 게 컸다 그치 그래 맥은 W만 씹어주면 아무것도 없잖아 죽어 잘 먹겠다 너의 아이템 뭐 필요하냐 나는 이제 마페 마페 고 승리자가 있다면 패배자도 있는 법이지 그리고 고무 확인 마페 고무 마페 고무 마페 고무 여기 운석? 확인 운석 굳이 안 먹어도 될 때 레펜도 좋아서 뭐 여유되면 가고 싶긴 한데 그 정도 딱 마페 고무 어 여기 왔다 뭐 여기 왔다 뭐 왔다 어 이거 나 먹어라 라는데 현 아니냐 올라갈 거야 글로 뭐 뭐 뭐라고요? 나 한번 봐 본 거야 아 오케이 아 거의 다 보고 와가지고 여기 늑대듯이 나는 중 아 존나 멋있게 등장하네 호잉 호잉 이 몸 등장 이 몸 등장 어 살렸네 호텔 호텔 가볼까? 나쁘지 않지 고무 마페 마페 호텔에다 모래사장 오케이 오오오오 어 저거 딱 킬 키패 wield 좋다 완벽해 미안하다 아니 미안하지 않아 간다 난 다이아 승급전이야 씨X 죽어 맞아 미안한데 카바나는 뺏을거야 내가 우리 좀 악취를 수도 왜? 우리가 게임에 실례되는 행동을 했나? 그런건 아니지 그럼 뺀다 패스 체력 얼마 없다? 알아두고 나 죽어 나 죽어 공포 시발 죽어 시발 현아 오 시발 누군가가 연쇄 처치중입니다 집중 온 생존자가 사망했습니다 당신에게는 쓸모없을테니 가야가야 돼 새끼야 내가 봤을때 이미 플러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돼 가야 승급전 풍비확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 와 뜨거운 오일 뜨거운 오일 돌았냐고 나 뜨거운 일네 이게 왓스더팍킹플러블럼 수아 6? 숙작 6? 혼내줄게 펜은 또 왜이래? 미안 미안 미안하다 와 내거 존나 세 슛이 들어왔다 슛이 슛이 하나? 빼자 이거 늑대 늑대 이거 먹는거야? 어 이거 먹어야지 얜 못 참아 미술이 나오나? 숙작 7,7이야 여기 와드 많았어 이길드 양도 왔다 빼봐 숙작은 우리가 무조건 다 이기거든 숙작은 우리가 무조건 다 이기거든 어 맞아 얘를 몰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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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카락을 하고 있냐 숙작은 살리냐 아래? 아래 살리잖아 오케이 하나씩 하나씩 뭔 말인지 알지? 둘 다 못살리게 됐어 됐어 괜찮아 괜찮아 탈렸어 야야 아 리오 캐릭터 진짜 너무하다고 빨리빨리 빨리빨리 고맙다 나이스 컷! 미친거 아니야 우리? 너 가까이 가지마 그냥 때리기만 해 멀리서 아 시발 조력아이가 더 얄미워 아 씨 팔새끼들 됐어 빼자 아 효이치 효갈 게임을 시작 이 새끼는 쳐야돼 이거 인정해? 나중에 우리 죽일놈이다 이거 맞아 맞아 이 새끼야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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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가도 되지 않을까 이거? 아 까비 아 까비 하아 이거 먼저 타고 가지 이 새끼야 야무지게 하네 그렇지 여기 아래쪽 시체에서 털자 우리 못먹었어 어 오케이 오케이 맞지 맞지 6킬 운석 있다 생라? 생라 못먹고 어 코코 코코 먹으러 갈까? 미스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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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어떻게 가야 되냐 너 운석 쓸래? 나? 운석 하아 아 굳이긴 한데 미스릴이면 쓰겠는데 나 미스릴로 구워가게 그럼 트럼프 카드에 그거 먹어야 돼 어? 트럼프 카드에 곧 그 뭐라고 안 들려 그래 아 뭐? ㅅㅂ 뭐라고? 어 안 들려 안 들려 알아 알아 아는데 판단을 못하겠어 판단을 저거를 먹고 싶어 나 오메가를 먹고 싶었어 오메가를 어디 나오는데? 아 먹혔다 먹혔다 먹혔어 진작에 빨리 판단했어야 되는데 아쉽다 어 야 먹어 먹어 아 이거 여기서 또 못 먹어야 되는데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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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그럼 미스릴 나 쓰는 거야 그냥? 아니 미스릴은 내가 쓸 거고 어어 운석? 어어 어딨어 땡큐 꽃만 먹으면 돼요 양궁장에 사람이 있어 야 너 숙작이 시발이다? 어 이거 효이치 여긴데? 아니야? 아닌가? 한번 보자 아닌가봐 여기서는 어떤 변수 와 그거 뭐라고? 세나무 나이스 오케이 오케이 아니 시발 근데 끙대어 계속 오케이 지금은 아 지금은 괜찮아 아 일단은 완성형이고 꽃 꽃 꽃 원꽃 플라워 새끼야 위클 먹을까? 어 나쁘지 않아 근데 10명이야 퀸싸움 하면 돼 10명? 어 남아있는 사람이 10명 그러니까 아직 5팀 있거든? 어 잘못하면 그냥 객살 수도 있어 이건 일단 내 쇠에 먹는다 이거 어 먹어 먹어 이거 꽃 찾고 있구나 어어어 꽃 없어 나 같은 내 위클 치는 것 좀 약간 무서운 것 같긴 해 먹고 먹었다 드디어 아 이거 위클 너무 아쉬운데 먹고 싶은데 먹고 싶긴 하지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아무도 없는데 주변에 쳐 그러면? 호텔에 아무도 없잖아 그냥 궁 쓰고 나도 궁 쓸게 그럼 그냥 어 아 맞췄다 아 얘 데리고 왔어 안 오나? 오케이 다행이다 이 정도면 이거 안 받는 게 낫다 액션 좋았어 이 정도면 힘들어 불 감추네 이런 곳에 이렇게 못는 바보는 아야랑 얘네 얘네 분나다 내가 봤을 때 이건 를까랑스 넣어놓고 시야 안 보이는데 웬만하면 가지마 그런데 없잖아 여기 시야 가지마 가지마 알았어 알았어 정해 와 시야 없는 게 시발이네 아야는 다 보일 거 아니야 지금 시야 조금 더 있어 오드보다 조금 더 조금 더야? 아침 되면 돼 아침 되면 오케이 오케이 아침 되면 해 맞아 뭐야 이거 키아라 컬 나이스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뺐어 뺐어 헬로리안 아 근데 진짜 다 잡고 다닌다 이거 이거 하나 챙겨야겠다 와 아야 폭스련 진짜 미신 안 쓰냐 미신? 써 땡큐 퀴, 퀴, 퀴 맞아주면 지는 거야 아 컷 와 나 존나 잘했는데? 아야 죽여 이거 와 템 봐봐 내 템, 템 그 좋아 너, 너 거냐 이거? 뭐, 뭐, 뭐? 너, 너가 낄 수 있는 템이야? 아, 뭐? 잘 안 들렸어 네가 낄 템이야? 아냐 아냐 너 꺼 너 껍, 너와 써 너가 오케이 나, 먹을 거 좀 챙겼다 낙만, 낙만 다 챙겼어 보여 나? 템? 승리자가 있다면 좋아 낙만까지 챙겼다 오 좋아요 어차피 못살려 이제 이제 수아 혼자 팀이고 누구 혼자 팀이고 둘같이 팀이네 그치? 운석 물 다려먹으면 되겠는데 좋지 물 좋지 야 아주 그냥 전투해 전투를 아 근데 이렇게 게임 해보고 싶었거든 너랑 랭에서 진짜 너무 행복해 지금 이게 되네 아 진짜 씹어먹을 수 있다니까 근데 너 안죽어서 된거야 이거 너가 잘 안죽었어 근데 너가 죽고싶어서 죽는게 아니잖아 씹아 그 불합리함을 알고는 있단 말이야 솔로 해봐가지고 와 존나 세네 뭐냐 너? 어? 아니야 병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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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발소리 여기 발소리 이쪽 혜진 위쪽 위쪽에 혜진 확인 아 궁 괜히 썼다 빠비 쟤네 위쿨이구나 도와드 없는게 좀 많이 불쌍하네 쟤네 위클이네 밑뚝 와우 나 체력 2700인데 밑뚝 갈까? 안 돼 밑뚝 가는게 공방이 다 아 근데 체력이 2400이랑 2700이야 2400이면 갈만한거 같은데 쿨감이 짱짱하잖아 쿨감 되네 쿨감 되네 쿨감 되네 쿨감 하면은 한 41% 돼 6% 쿨감 오버야 아 그러네 아 근데 이게 낫겠다 어 어 체력도 있고 깡디도 약간 올라가고 여기 박쥐 없냐 여기 매우 위험 알지? 어 난렸어 맞지 이런데 진짜 궁롤이거든요 여기 여기 일단 쏴봤는데 없었어 시야를 먹어야 되는데 우리 그냥 오른쪽 아래 찌그러지는건 어때? CC는 먹고있는게 낫지 않을까?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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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CC 먹자 여기 포텔에서 애들 올라온다 좋아 기회다 기회야 이거 빼 이거 저 키가 뭐가 이렇게 세냐 저 키가 키워라 키 야 너가 잡아 아 무리노 나이스 아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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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 아래 조심 빨리 먹고 올라와 킬해 성수 성수 가져가 아 오케이 일단 싸워 멀리서 톡톡 사과 톡톡 트로피카나 트로피카나 굿 도구 아 아드컷 천천히 사낭거에만 사낭거에만 여기잖아 내가 모를거같아 인마 내가 모를거 같냐고 엥트 좋았다 12킬 하하 아니 진짜 존나 잘했지 이번에 미쳤다 뭐야 한 명 남았네? 나 끝난 줄 알았어 아니아니아니아니 이쯤에서 그 나사년이 나이스! 그 누구냐? 얘 여자분 나와가지고 어 그래 승리했구나 대단한 걸 이래야 되는데 게임이 끝났어서 당황했네 GG 나이스 게임 아 좋았다 토토라 우리 해냈어